오빠! 오빠! 헤이! 미국 선생님! 미국 선생님! 약간 오늘 미국 선생님! 잉글리시 테이처! 잉글리시 테이처! 영어 선생님 같아요,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일로 그래요? 미안한데, 제시야! 미안한데, 마이크 때문에 너무 젖혀져서 젖혀졌다고 좀 그러네 미안하다! 우리가 좀, 괜찮지? 괜찮다, 괜찮다! 나는 젖혀져! 제껴져, 오케이, 오케이! 패션, 내가 장바 주려고 했는데 괜찮대! 괜찮대? 아, 이거! 괜찮았는데, 마이크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몸무게여? 몸무게여? 마이크 무게여! 마이크 무게여! 마이크 무게여! 마이크 무게여! 설명 좀 해줘! 설명 좀 해줘! 나 오늘은 게스트가 좀 약간 많이 기대가 되는데? 게스트 근데 누구실까요? 나 게스트 너무 기대돼, 진짜! 오마이갓! 오마이갓! 넋살 오빠!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오, 지호야! 야! 언제 선생님인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오! 진짜!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콧군도 그렇고 일단 의욕이 넘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 의욕이 안 넘치는 게 아니, 아니, 아니 이런 게 너무 좋아 아주 활발한 상태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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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신났어요 저는 근데 약간 보이스카운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 보이스카운트 약간 기분 냈어요, 오늘 기분 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넉살하고 미주하고 첫 만남이 좀 강렬했다는 게 뭐예요? 아, 미주가 사실 넉살 오빠가 좋아하네, 미주를 나 좋아해? 넉살 오빠가 좋아하네, 미주 나 좋아해? 오빠 뭐예요? 왜 티를 안 냈어, 또? 이렇게 시작할까 봐 좀 걱정됐었어요 아, 근데 미주도 요즘은 저 인기가 올라와서 요즘은 좀 그려요 아, 이제 이제 아, 이제 급 따질 때 어, 정확해, 콧콧 지금은 미주도 약간 좀 나눠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저도 제가 성화 형이랑 그레이 형이랑 로꼬 나온 걸 봤었거든요 근데 나랑 넉살이 나가면 로꼬랑 그레이는 아니고 석진이 형은 아닌 거 같은데?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은 아닌 거 같은데?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은 최악 석진이 형은 최악 석진이 형, 미주가 꼽은 최악이겠어 나라가 확실히 더 예쁘구나, 미주가가 오늘 우리가 이게 저 식당을 가거든요 네 근데 콧콧이 저 요즘 거의 무식욕자로 좀 솜이 나가지고 진짜 안 드시던데 한 끼 먹어요, 하루 한 끼 딱 하루 한 끼도 이만큼 드시지 않아요? 어, 그게 좀 걱정돼요, 그래서 근데 거의 콧콧이는 김 두 장이면 한 이틀 버티거든요 왜냐면은 장난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 커피 한 장, 김 두 장이면은 진짜야? 아, 충분히 이틀 정도면 녹아요, 입에서 와 어금니에 있던 것들이랑 뭐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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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 잠깐만 지금 아니, 추위 같아가지고 아, 여기 추위 추위 아니, 추위 같아가지고 아, 여기 추위 추위 아니, 잠깐만 지금 죄송해요, 거기 아니야 야! 야! 조심해라 아니, 이게 TV로 볼 때랑 이렇게 다르네요, 형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 빨라요? 아니, 이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조금 나도 지금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빨라요, 뭐가 이거 구급차 불러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이거는 뭐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세 번째 털 있는 고기는 저는 못 먹어 아, 저도 오빠랑 좀 아, 털 좀 태운 맛 있나? 아니야? 야, 이제 털을 먹어? 미주는 털 있는 고기 먹어? 아니, 그러니까 본 적은 없는데 갔는데 털만 먹는 거 아니야? 어, 야! 갔는데 털만 먹는 거 아니야? 어, 야! 너 털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털 추가해, 너 털 추가하는 사람이었어? 한 번 80시간이면 뭐 며칠이에요? 고수처럼 야, 근데 우리가 표정을 못 섞이는 게 미주도 자기가 모든 걸 다 받아들고 하지만 싫은 거는 막 싫은 거는 막 싫은 거는 막 아, 뭐래? 아, 뭐래? 머리가 모자에 붙은 거 아니지? 아, 이렇게 모자에 붙은 머리 짧은 머리? 아니, 진짜 열받는 게 질문해놓고 이 얘기하려고 기다리시는 게 진짜 열받는 게 이거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오빠, 오빠 모자범을 벗어봐요 아니, 모자리야! 야, 이거 내 머리야! 너 진짜 지효 많이 닮았어 너 보니까 지효, 지효 생각난다 아니, 그 맨날 생각난다 아니, 그 맨날 생각난다 지효, 지효 씨! 넉살 오빠 스파이네 아니, 넉살 근데 스파이 맞죠? 아니, 뭔지 안아요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스파이상이야, 스파이상 스파이상이란 말이야? 얼굴이 앞자미상이란 말이야? 나 스파이상이란 말이야 앞자미는 너무하잖아요 코쿤하고 넉살이 팀을 나눠볼게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네 아니, 이분 너무 등을 버리고 야, 그만해 우리 팀 나눠야 돼 아, 등지지 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털이 있는데 480원 있어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이 친구도 그냥 동네에 지금 우리가 게스트 갑자기 섭외한 느낌 너무 좋아 마침 그냥 쉬고 있었는데 아, 잠도 꾸미고 왔는데 저는 아, 너무 좋아 조끼까지 입고 왔는데 오늘 아, 너무 색깔이 많아 그럼 저희 둘이 어떻게 나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씩 뽑는대 아, 이씨! 그냥 그렇게? 뽑아, 뽑아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앞자리 누구? 아,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왔거든요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왔거든요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냥 해리 그냥 해리 그냥 해리 그냥 뽑아 아니, 게스트인데 게스트인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게스트인데 게스트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미지 이미지 자기법을 건 줄 알아봐 미주 전혀 나 숨고 왔는데 아유, 그리고 아유, 그리고 아, 나 이거 열받네 저 미주 뽑을게요 아니야, 하지 마요 왜 그래, 오빠 미주 미주 작가님한테 너랑 제시는 사실 거절 너랑 제시는 안 뽑는다고 그랬어 조종 당할까봐 키가 너무 세서 미주 너 그런 식이면 같이 가 자, 다음은 나라가요 미주가 지금 나라 누님을 말씀하셔가지고 어 그러면은 차갑이네 옆상의 형님 여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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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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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왜? 아니, 안에 파월이 있어요, 혹시? 저녁에 매일 이런 데가 있구나 여기 안 와봤어요? 안 와봤어 나 와봤는데 너 언제 와봤어 저 와봤어요, 몇 년 전에 아, 저기랑 왔구나 권혁수랑 왔구나 아니야 권혁수랑 권혁수랑 여기 왔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야, 왜요? 왜요? 혼내는 좀 봐 야, 혼내는 데야 야, 미주 다 어디? 아, 이거 그거네 진짜 자전거인데? 진짜 자전거인데? 어머, 너무 귀여워 제시 좋네, 여기 예쁘다 귀엽다, 그리 어? 예쁘다, 귀엽다, 그리 어? 예쁘다, 귀엽다, 그리 어? 형님 진짜 몸 깔깔하세요, 형님? 야, 하자네 야 아, 여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 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니, 재석이 형 진짜로 물 타서 먹고 있잖아 오빠 왜 왜 이래? 아유,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 봐 그래, 그래 아, 땡큐 오빠 이거 뭐예요? 그거, 저기 율무차 야, I want coffee 아, 커피? 커피? 아직 타고 있잖아, 재석이 형 우리는 지금 다들 커피 먹고 지금 간식 먹으려고 하는데 슈리는 지금 게스트들이 다 하고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어 내 거 있다, 내 거 하지마 하지마 아니, 피곤구나 너 거기 앉아 있으니까 벅약해 보여 나한테 딱 맞는 거 같아 얘 왜 이렇게 벅약해 보이니 일어나 일어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뒤에 끌어줘 뒤에 끌어줘 야, 같이 이러고 장사하는 거야 장사? 나이 드신 아버지 모시고 다니는 거 같아 우리 앨범 한 20집까진 내야지 이거 마음에 드네 내가 쳐, 이거 사봐봐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이렇게만 가는 거야, 그러면? 어 오빠 한번 가봐 자, 간다 간다 자 야, 이거 뭐야? 우리네 인생이네 우리네 인생이야 이거 이건 진짜 우리네 인생이네 대자리 돌기 회장보다 이거는 우리네 인생이야 야, 진짜 이거는 우리네 인생이다 야, 이거 어떻게 태워야 돼? 오빠, 우리 이거 태워주세요 한강에서 아니, 이거 같이 해야 돼, 같이 오빠, 달려 야 오빠, 달려 야, 가진 않아 발을 굴러줘야지, 뒤에서도 아니, 뒤에서 굴러줘야 돼, 같이 자, 시작 아니, 빵댕이가 안 돼 까봐, 까봐 reached 이거 옆에서 해야 돼, 옆에서 양 사이 앉아서 헤어져야 돼 자, 가보자 자, 거기 양 사이 해줘 자, 가보자 하나 둘 셋 화려 다친다, 다친다 눈치면 안 돼요 돈만 타고 다 푸신다. 나와, 빨라. 돈만 타고 다 푸신다. 나와, 빨라. 아니, 방송 한 번에 형님 1000만 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1500만 원. 수리비가 1500만 원.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지? 한번 제가 볼게요. 아니,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어, 재석이 형. 오빠, 위험해. 이 정도로 괜찮지? 오빠, 보석 버튼 있잖아요. 오빠, 위험해. 오빠! 오빠! 자, 자, 자. 와, 이거. 엉덩이.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엉덩이 역시. 어우, 야. 어, 현애. 자, 자. 어? 엉덩이 역시. 어우, 야. 오빠 진짜 엉덩이 작다. 야, 엉덩이 작다. 내 엉덩이 보지 마. 내 엉덩이 보지 마. 아니, 작은데 강인해. 형이 죽여요. 그래, 괜찮아? 형 다음에 저희 뮤비 한번. 오케이, 오케이. 뮤비 엉덩이 한번. 오케이, 오케이. 뮤비 엉덩이 한번. 뒷태로 한 건데. 근데 이거 괜찮겠지? 아니, 안 놓칠게. 야, 야, 잠깐만. 야, 나 봐. 아니, 오빠 자리를 빼. 야, 야. 진짜 높아. 아니, 오빠 자리를 빼. 진짜 높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야,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야, 야. 야, 야. 내가 보호대해 줄게. 나와봐, 나와봐. 제시야 너 다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제시야 나와봐. 여기다 놔도 돼요. 너 때문에 다치겠어.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빠.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보좌 밖에 있어. 미주야 나와봐. 미주야 나와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점프하면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 간다, 간다. 야, 야. 오, 간다, 간다. 야, 야. 오, 간다, 간다. 야, 야. 이거 나와봐, 나와봐. 오,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 이거 나와봐, 나와봐. 더 나와? 야, 나 내릴래. 야, 나 내릴래. 내릴래. 강도는 안 되면 어렵지 않을까? 이게 무게 중심을 뒤로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네, 네, 네. 뒤로 하시고 타시면 돼요, 예. 오케이. 아니, 아니, 겁이 없어. 괜찮아요. 야, 아니. 아니, 원생이 같은데. 야, 근데 이걸, 이걸 줘요.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즐기네. 아유, 즐기네. 하나, 둘, 셋. 고범, 고범. 고범, 고범. 이거 좀 쉽다. 너무 쉽다. 이거 바로 봐, 진짜. 설명을 잘해봐. 어, 시름, 시름. 그러니까 가사가. 아, 둘, 셋. 개, 개, 개. 개, 개, 개. 말을 해도 돼, 말을 해도 돼. 왜 말을 안 해. 골라, 골라. 홀카, 홀카. 개, 개, 개. 잘했다, 잘했다. 이걸 표현해야 돼. 이건 제목이야. 한 사람 제목이야. 야, 쟤 뭐해. 야, 쟤 뭐해. 빨리 가, 사대로. 사대로 하면은. 네가 지금 나한테 계속 이렇게 걸어와봐. 그래. 마실라고? 이거야. 이게 가사야. 아까 얘기했던 게, 그게 제목이야.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가사는. 혀 아빠 올라와, 혀압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왜 그렇게 됐어? 네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잖아. 야, 이거 죽어도 못 맞춰. 야, 이거 안 해. 못 맞춰, 못 맞춰. 자, 너 걸어와봐. 너 걸어와봐. 그러면. 어? 어? 어, 민수. 왜 나를 보고. 민수. 왜 나를 보고. 네가 또 걸어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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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씨. 아, 이거야. 이거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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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민수는 괴로워? 뭐야? 뭐야? 왜 뭔데? 아, 너 미주 너 진짜. 아, 뭐야. 자, 네가 걸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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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온다. 숨이 멎는다. 민수 씨. 야. 숨이 멎는다.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숨이 멎는 거야. 나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들어왔으면 어떡해.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볼일 좀 보려고 하는데 화장실. 무서워. 아니 근데 화장실에 카메라가 들어왔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오빠 어디. 잠깐 모자로 더. 오빠 씨를 하라고 했는데. 아니. 카메라가 이러고 있어. 형이 바지 만지면서 들어가시던데. 이러면서 들어가시지 않았어? 아니 지금. 아니 볼일 보려고 하는데. 일 송정 푸른 소름. 아우 귀여워. 노래 노래 좋아. 늘고 늘고. 그랬었나 눈누났나. 그랬었나 눈누났나. 그랬었나 눈누났나. 어울링 아주 좋네요. 액션 끝말잇기. 시작. 간호사. 따끔.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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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을 표현해주세요. 아니 사슴. 아니 사슴. 아니 사슴이 안돼. 이게 안돼요. 이건 뭐에요. 이건 뭐에요. 이게 뭐야. 사슴뿔. 액션. 아니 한 손으로. 액션. 끝말잇기. 시작. 시작. 오리. 꽥꽥. 미발소. 소나무. 아아. 이게 뭐. 이게 소나무야? 야 이게 사슴하고 뭐. 아니 그리고. 아니 이반소가. 아 이게 뭐. 깎아주잖아요. 이게 달라? 근데. 단어는 다르는데 소리를 다 똑같이 내. 에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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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와아아아아아 오아 오아 오아아 근데 의외로 구우면 되게 맛있을 거 같아 오빠 오빠가 첫입 해주세요 그래도 형 오빠인데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마 그러면은 재석이 형님은 재고 안 한 버전으로 젓석을 시는게 어디에 형님이에요? 형님 곰팡이 매니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석이 형 드실 거 재석이 형 드실 거 재석이 형 드실 거 충질하고 계세요 형님 곰 바위에서 잘라주시네. 야 넉살 잘하긴 잘한다 뭐. 아니 형이 곰팡이 국수 이런 거 좋았잖아요. 잘해 잘해 잘해. 있네 있네. 향이 있어. 치즈 향이 있어. 전주에 가면 치즈 구워주잖아. 그런 맛이야. 맞아 맞아. 구워 먹는 치즈. 구워 먹는 치즈 맛이야. 그게 나아. 그 삼겹살이 원래 먹으면 고소한데 그 약간 그.. 약간 치즈 같은 그런 느낌.. 가했다 가했다. 가했어 가했어. 여기서 여섯 번 말한 거 그대로.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 형이 눈이 마주치니까 뜨끔하더라고. 아니 여기는 목소리 큰 사람이 그 얘기 한 거야? 오빠를 주워 먹기에요? 너무 속상한 게. 근데 저게 나갈 거 아니야. 저게 나갈 거 아니야. 아니 뭐 감독님이 좋은 걸로 쓰겠죠. 감독님이 좋은 걸로 쓰겠죠. 와 야비하다 야비해. 야비해. 이건 이 멘트 쓸게요 형 걸로 쓸게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 멘트야. 대단했습니다. 누구예요? 코드쿠스트. 야 나 왜 이래 진짜. 코드쿠스트. 야 나 왜 이래 진짜. 내가 어제 의심했었는데. 이리 와. 아 쟤가 얘만. 얘랑 얘 구하면 너무 열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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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